청주 전문의원 양동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컴플렉스 피스 중에 코로나에 다시 생겨서 고생한 케이스, 두 케이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고요. 65세 여자분이시고 1년 전부터 발생한 ATP칸 치스피인 주소로 왔습니다. 환자분은 타병원에서 검진하고 오셨는데 카드약시티에서 랩트 서커플렉스에 리존이 있었고요. 이 스토리로는 환자분이 예성 호르몬 제재를 복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상은 특별한 이상인 소금이 없었고요. 랩에서는 TG만 좀 올라가 있고 에코는 노말이었습니다. 안주해봤는데 라이트는 괜찮았고요. 래프트 해보니까 LAD 미드에 병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커플렉스에서는 이벤트는 이쪽 시술하다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래프트 선커플렉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LAD를 썼고 벌룬하고 스탠트에서 LAD는 잘 맞췄고요. 선커플렉스를 시술하는데 벌룬하고 나서 보니까 프로시마 쪽에 다이스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롱 리전이고 정확하게 다이스션 리전을 커버해야겠다 생각해서 2.75에 48mm 롱 스탠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스탠트를 하고 했는데 하고 나서 재결되고 나니까 갑자기 환자분이 체스페이 발생하고 ST가 오르면서 브라디카디아가 생기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드리스 하면서 아트로핀과 도파면 주고 그래서 일단은 OM 브랜치 플로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키싱 벌룬을 했고요. 수차례 이렇게 벌룬을 했는데도 OM 브랜치의 플로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비전을 스탠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벌룬으로 OM을 별로 안심 플러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메디케이션 할지 그런데 환자분이 계속 심텀이 있고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서 프로비전을 스탠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OM 오수 쪽에 스탠팅이 잘 안 돼서 일단은 2.5 벌룬으로 더 라지 벌룬으로 벌룬을 했고요. 하고 나니까 OM 오수 쪽에 다이석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커버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이유부터 리코딩이 안 돼서 말씀드리면 이쪽이 빅 OM 브랜치가 앵글이 돼 있어서 그리고 각도가 서클랑 OM이랑 90도 각도이기 때문에 스탠팅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진심이 안 돼서 막 시도하는 도중에 스탠팅이 나오면서 가이딩이 또 밀리면서 결국에는 가이딩이 빠지면서 와이어까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 빠져버려서 그래서 이제 다시 OM 브랜치에 리와이어를 시도하는데 VT 카드가 어릴 수가 나서요. 다행히 마사지하고 카드 보자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그걸 그림으로 보시면 리와이어를 시도하는데 이 앵글이 이렇게 있어서 힘을 줘서 이 앵글을 넘기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려는 게 이 앵글 때문에 와이어가 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한 번 OM 오수에 다이석션이 생겨서 리와이어를 하는데 이 폴스루맨으로 들어가서 이게 리와이어를 안 되는지 구분이 잘 안가더라고요. 또 상황이 막 급박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계속 그래서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또 이쪽 부분에서 나중에는 다이석이 와이어 인지수 다이석션이 생겨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르세어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다시 트롤루맨으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트롤루맨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스탠트가 또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이석션을 풀 커버리지 하기 위해서는 좀 긴 스탠트가 필요했는데 스탠트가 또 진입이 안 돼가지고 또 이게 제가 이니셜 안지오그래피를 라디알로 해서 그냥 라디알로 시술했거든요. 프렌치 라디알로 시술했는데 백업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도토카트에서 써보고 앵커 볼륨 테크닉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앵글을 극복하지 못하고 긴 스탠트가 풀 커버리지 않은 스탠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mm를 포기하고 15mm짜리 짧은 걸로 이 오스만 일단 해결해야겠다 해서 탭으로 해서 프로비러를 스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 오스는 커버가 됐는데 이 나중에 리와이어링하면서 받는 다이석션이 커버리지가 안 돼서 플로우가 이제 스탠트 뒤쪽으로 이렇게 루미널 레이로링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스탠트는 안 되니까 볼륨으로 좀 다듬을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2.5 볼륨으로 이렇게 다듬어주고 파이널 라인드 골피인데요. 플로우는 어느정도 좀 해보겠는데 이 비유에서는 좀 이렇게 다이석션이 심해진 것 같지 않은데 약간 AP로 이렇게 해보니까 빅 오엠 브랜치의 미드 쪽에 스파이럴 모양의 다이석션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바이탈도 괜찮고 체스페인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프로시티 타입이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고 다이나 400정도 썼고 라디에선은 6골에이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마쳤고요. 환자는 아직까지 팔로우 피해지는 안 해봤는데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바이탈 체스페인이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65세 남자분이시고요. 30분째 발생한 티스페인 주소로 EAR 내용을 하셨고 언스테이블한 피처를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DM과 하이프 텐션이 있었고 스모커였습니다. 이 케이스에 특별한 이상 소개는 없었고 랩에서는 별다리 카드가 괜찮았는데 에콜을 해보니까 임피리얼 쪽에 하이포카이네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지어를 해봤는데요. RCA 쪽에 리전이 있었고 미드랑 디지털 RCA의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RCA 오스가 어버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PCCI하기 어렵겠다 하는 게 느껴졌고요. 보시면 칼시프케이션도 동반한 이런 병변이었고요. 레포트도 보시면 레트 메인 50% 온도 협착이 있었고요. 자세히 보니까 LA 도스에도 심하게 협력이 협착이 있더라고요. 이런 병변이었습니다. 일단 RCA 쪽에 올모션 장기에서 RCA를 시술했는데 이부환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RC 오스가 좋지 않아서 모양 좋지 않아서 폐모랄로 어프로치 했고요. 그래서 트리플 엔치 도료를 하려고 했는데 가이딩 걸리지 않아서 AR1 사이드롤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디지털 RCA가 좀 하드한 병변이어서 쉬운 본론도 안 됐고 그래서 필러 XTR로 와이어링 했고 코르세를 뼈가 막으려고 와이어링 했는데 본론도 잘 안 들어가서 1.0 본론에서 순차적으로 본론 글라테이션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2.5 올리거나 하다가 그러니까 또 이쪽에 디지털 RCA 쪽에 다시 실천이 발생을 했고 커버를 해줘야겠다 했는데 커버하려고 2.5에 26mm의 스탠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똑같이 백업이 안 되니까 똑같이 해서 넣고 했는데 미드 부분에서 계속 안 넘어가더라고요. 스탠트가 여러 번 시도을 했고 또 이렇게 본론 이게 카시프킨은 심하고 미드에도 본론이 있어서 본론하고 너브어장해서 외로우 수차례 본론도 하고 밀리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뒤로 밀리고 7프렌치 카테스텐도 이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 스탠트 가지고 미드에도 본론이 있으니까 그냥 미드 본변에 그 스탠트를 그냥 집어넣고 약간 미드는 컸으니까 NC 본론으로 더 확장을 해주고요. 그래서 디지털 RCN은 그냥 아쉽게도 스탠팅 커버를 안 하고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플로우는 나쁘지 않는데 다이셋은 일단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시술을 마쳤는데 마쳤고 레프트는 이후에 원 스탠트로 크로스오버해서 하고 아이브스 보고 팟했습니다. 하고 나서 레프트는 잘 끝났고요. 이렇게 수술을 마쳤는데 환자분이 다행히 이렇게 하고 나서 바이탈선의 스태블하고 특별히 통증도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3개월 중 열에 팔로우 중인데 잘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다이셋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타입 D의 스파이럴 다이셋션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타입 B의 다이셋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C부터 F까지는 스탠팅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칩 환경 상황에서 물론 스탠트를 다이셋션이라면 그런 스탠트로 다 커버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다이셋션이 발생하고 또 칩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면 어떤 컴플리케이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오버컵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스탠트 지수로지라든가 퍼포레이션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자를 보고 봐서 바이탈 사이딩이 괜찮고 그다음에 체스페인이 없고 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